박수 지난주일에 잠시 소개했던 3,4단지역 광덕산에서 참호에서 발견된 189가 되는 우리 국군유해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나오고 하니까 그 군부대에서도 그 지역을 보존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교육장으로 쓰고 안보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사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걸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3,4단의 전사자 수가 14,672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느낌으로는 6사단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6사단이 역시 그것보다 더 많았어요 한 9,000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단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8사단이 더 많다고 해요 8사단이 여기 8사단 출신이 있습니까? 8사단에서 전역하신 분이 있습니까? 8사단이 왜 많은지 6.25 때 8사단 전사가 별로 안 적혀 있어서 혹시 어디서 포위가 됐는지 그래서 이 유명한 사단 우리가 1사단 3사단 7사단 6사단 9사단 뭐 이런 사단은 또 수도기재화사단 옛날에도 명호구대 이런 사단은 다 이렇게 1,000명이 넘습니다 전사자 수가 1,000명이 넘고 그 전사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 부대가 역전의 용사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 다행히 요새 부대마다 명부를 새기는 데도 있고 명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부대에 배치해 놓고 이렇게 보게 하고 요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야기를 이 개헌제로 돌려 있는 우리 흔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5년대 다니면 이제 그만하고 8년 중임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4년 살면 중임을 허용하는 미국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세요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합의점이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 다른 걸 추진하고 있는지 도대체 정치의 불명이니까 모르겠고 그 문제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5년제 담임이 8년 중임제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4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딱 우리나라 같은 통도에서는 집권 하자마자 첫 해부터 4년 뒤에 선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파퓰리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5년 단임제 장점이란 게 선거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이거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욕먹으라 욕을 먹으라는 장입니다 5년 단임제의 정신은 대통령은 국가 이익 헌법 진실 정의 자유 이 원칙에 충실해 가면서 파퓰리즘 정책 쓰지 말고 국가 전체 어떤 지역 계층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년이 나을 수가 있어요 5년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단순하게 중임제로 가자 이 개헌 하나만 하자 요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바꾸겠다는 건지 그리고 아니고 뭐 지역적인 것을 바꾸겠다는 건지 이게 그게 불투명하다는 점은 쉽게 말하면 개헌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뭐 개헌 띄워가지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 사이에 국론이 분열되든 말든 남은 이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띄워가지고 내 임덕을 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무슨 제재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디서는 그만큼 또 세는 데가 있겠죠 국가는 세고 개인은 덕보고 이렇게 되면 정치인이라면 그걸 정상대라고 정상대 정치를 장사권식으로 정상대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행태 중에서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서 정면성부를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속으로 굶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아마 세월이 지나면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 몇 개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한국이 근현대사 출제를 하는데 그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좌익한테 유리한 출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뭐 독립운동하는 거라든지 좌익들이 뭘 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야 점수를 많이 받도록 요런 교묘한 출제를 공무원 시험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에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대통령 자기 공무원 자기 밑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시험을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란 게 중요합니다 출제 경향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돼요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 일단 좌익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좌익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좌익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시험 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검국이라든지 이런 거 싹 깔아먹여 버려요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는 사람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종합편성 네 군데를 허가를 해 준 거 아시죠 지난 연말 네 군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4개가 생긴 겁니다 종합편성 쉽게 말하면 KBS MBC 같은 게 4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4개 회사가 다 망할 가능성입니다 광고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시청을 끌어올린다 시청을 끌어올리는데 제일 좋은 프로는 저질프로다 드라마 드라마 코미디 이것도 안되면 신문사까지 흔들릴 가능성입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까지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흔들리죠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로 수호해온 나름대로의 보류였습니다 그것까지 흔들리게 왜 4개를 해 주냐 딱 하나 해 주면 돼요 하나 하나 주면 세 군데로부터 욕을 욕을 먹기 싫으니까 4군데를 다 해 줘버린다고 이게 이명박식 책임 회피 정면성부 회피식 정책이에요 그 손해는 누가 보냐 대통령이 싸우지 않음으로써 그 손해는 누가 보냐 국민 전체가 보고 국가의 이익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이 보게 돼 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참 웃기는 일이 2008년 초에 벌어졌어요 미국산 쇠곡이 가장 안전한데 이거 먹으면 인간광호병에 걸린다고 MBC 종북세력에 선동을 해 가지고 난장판을 불렸다 대통령이 정면성부를 하지 않았다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지나 놓고 보니까 정작 문제는 한국소위 한국소더라 구제역 일어나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때 한국소나 제대로 한국소위 관리 건강사태를 제대로 챙기지 미국산 쇠곡이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곡이 가지고 이렇게 선전선동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자기 나라 소를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이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가 없다면은 그럼 대통령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도대체 어떤 정신 위에 서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헌법은 자유의 비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헌법을 만들 때 제헌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애국심과 이상을 담아서 만든 헌법이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이 잘 만들어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정통국가임을 분명히 못을 받고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 터량의 결과로서 우리 헌법이 9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9번 바뀐 것을 기억을 하면 한국현대사를 기억을 하게 돼요 맨 처음은 발췌개혁이 이루어졌죠 1952년 부산 전치파동을 겪어내서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던 데서 일반 국민들이 직선자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의 당선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직선자로 가는 것이죠 그 개헌 과정이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대도 동원하고 개헌력도 펴고 그게 첫째 개헌 두번째 개헌은 흔히 4.452 개헌이라고 하는 3선을 가능케 하는 3선 개헌이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개헌 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60년에 4.19가 나오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내각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내각제로 거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한 분 더 개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헌이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을 안 나세요 네 번째 개헌은 뭐냐 4.19가 나오고 나니까 자유당 정권 때 장경건 뭐 이런 사람들은 이기복은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자유당 정권 때 권력 남용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개헌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네 번째 개헌 그 다음 61년 5.16이 일어나고 62년에 이젠 또 대통령 중심제로 가자 예각제를 해보니까 이게 장면 정부가 무능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제3공화국을 만드는 개헌이 62년에 있었습니다 62년에 그게 네 번째 개헌이죠 그 다음에 삼성개헌이 있었죠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더 해야 되겠다 두 번까지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다 삼성개헌 그게 몇 일인지 아십니까 삼성개헌 삼성개헌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69년입니다 69년 그 다음에 1971년 72년 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아예 막 헌법을 삼봉하고 헌법을 딱 문을 닫았다 유신선포를 해 가지고 완전히 뜯어 고치죠 체제를 어떻게 뜯어보십니까 어떻게 뜯어보십니까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원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전체의 석소의 3분의 1 유정 유정회를 둔다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추모한다 완전히 권력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유신개헌 그 다음 11.16대 대통령이 피설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주사태 5.17 등등 격변을 거치면서 등장한 제5공화국 개헌 그게 1980년 말 그게 여덟 번째죠 그 다음에 1987년 6월에 직선제를 요구하는 격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대시위에 직면해 가지고 그 정충체육관에서 뽑는 선거들을 치우고 직선제로 가자 민주화 조치를 덧붙여 가지고 일대 선언을 한게 유기구 선언 1987년 6월 29일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서 5월 현재 단임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선거가 1987년 12월 18일에 이루고 노태우씨가 당선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개헌사입니다 개헌사 그래서 우리는 1987년 정법으로 지금까지 24년 아 88년부터 세종부는 23년 23년째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개헌을 할 때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개헌은 과거에 우리 아홉 차례의 개헌사가 증명을 하듯이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 쪽으로 그게 달라집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니까 자기들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내각제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통령 주식죄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전두환 정보가 들어서니까 간선제로 갔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직선제로 가 항상 권력투쟁에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